아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를 열심히 썼는데 중소기업 달랑 하나 붙은 거야 이러면 여기를 들어가야 돼? 아니면 포기하고 좀 더 준비를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하겠어? 이게 늘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그 정답은 본인 안에 있어 근데 본인만 몰라 왜 그렇겠어? 내 일이라서 그래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다 그래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나보다 어른들도 다 그래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 A라는 취인생이 있어 이 친구가 한 100개를 열심히 썼어 근데 99개가 다 떨어졌어 서류에서 면접 붙은 건 단 하나 최종 합격도 이 한 군데 했어 근데 여기가 어떤 데냐? 사원서 한 20명?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야 여기 들어가야 될까? 이 친구가 여기 안 들어가고 계속 취업 준비하면 중견기업, 대기업 갈 수 있을까? 자 두 번째 B라는 취인생이 있어 이 친구는 한 30개? 40개 정도 썼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군데 최종 면접을 가게 됐어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어 근데 그중에서 대기업, 중견기업은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붙었는데 여기가 바로 중소기업인 거야 이 친구 여기 가야 돼? 아니면 포기하고 계속 취업 준비해야 돼? 계속 준비하면 대기업, 중견기업 갈 수 있을까?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못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A라는 친구보다는 가능성은 높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랑 B 둘 중에 어디랑 가까울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더 하면 갈 수 있을까? 못 가나? 이거는 그동안 내 어떤 취업 성적이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A냐 B냐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첫 직장의 중요성 때문이야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첫 직장이 중요하다 맞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대기업, 중소기업 다 붙었는데 거기서 중소기업을 택한 거야? 아니잖아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중소기업에 붙은 거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야 대기업을 못 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뭐가 중요해? 내가 못 가는데, 못 갔는데 안 붙었는데 그 말이 뭐가 중요하냐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대부분의 취준생은 대기업에 못 들어가 아 진짜로 반이 뭐야 70% 이상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명백한 현실이야 내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내 위치야 취업 시장에서 뭐 내 취업 역량, 스펙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 근데 대기업의 커튼은 이 정도야 이 정도는 돼야 대기업에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백날 대기업 지원한다고 갈 수 있을까? 안 돼 이만큼이 모자란 거야 그럼 두 가지 선택은 있지 취준생 때 취업 역량을 단기간에 올려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일단 들어가서 경력직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는 방법이 있어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야? 첫 번째 방법 이게 되면 너무 좋지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당장 6개월, 1년 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? 그동안 여러분들의 경력, 스펙, 학벌, 학력, 전공 이런 건 다 쌓였잖아 나이도 먹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 역량을 올려서 대기업 가는 것보다는 일단 들어가서 경력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대안이라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누군가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어 평생 그렇잖아 우리나라 기업 수로만 봐도 중소기업이 압도적이고 일하는 사람도 대기업이 소수인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누군가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동산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서울 아파트 너무 좋지 살고 싶지 근데 살 수가 없어 비싸니까 못 산다고 근데 내가 당장 서울 아파트를 못 산다고 나는 부동산 투자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맨날 그 돈으로 술 먹고 놀고 먹고 해야 되는 거야? 아니잖아 누군가는 저렴한 월세집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대출을 더 받아서 경기도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점점 서울에 가까워지고 언젠가는 결국에는 서울 입성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취업도 똑같아 지금 당장 내가 대기업에 갈 수 없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평생 노는 게 맞아? 아 이게 맞냐고 그래 이 짤 봐봐 여러분도 이 짤 알지? 아니야 이건 안 된다고 뭘 하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인터넷에서는 무슨 180다리 200다리 이렇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비하하고 무시하는데 아무리 무시해도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용돈 받으면서 놀고 먹으면 백수보다 나은 인생이라고 내가 지금 실력이 중소기업 조소기업 밖에 못 들어가는 실력이야? 그럼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고민하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고민하고 생각할 거야?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은 지났어 이젠 뭐라도 해야 될 때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돼 아무튼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저 할 수 있어 왜 못해 남들 다 하잖아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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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